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2021년 4회 대기환경기사 공정시험기준 기출 보도록 할게요. 문제 61번이죠. 수은화 안물 중 냉증기 원자 흡수분간광독법 분석할 때 사용하는 흡수액이 뭐냐? 흡수액 이거 외워주시는 거죠. 그냥 2번 과만간산 포타슘 플러스 황산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문제 62번 봅시다. 이거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비분산 적외선 분석계 장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봅시다. 비교셀은 1번이 틀렸죠. 비교셀은 시료셀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또 산소를 봉입하여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틀렸죠. 뭐를 이용해서? 아르곤 또는 질소 같은 불활성 기체를 산소가 아니고 불활성 기체입니다. 이거를 봉입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리고 여기 광원 같은 경우에는 니트크롬선 탄화 규성인 것도 봐주시고요. 광학 필터에 보면 적외선을 흡수한다는 거. 그 다음 회전 섹타는 시료광속과 비교광속을 일정 주기로 단속시켜 광학적으로 변조시키는 것으로 회전 섹타가 뭔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부분이고요. 정답은 1번이네요. 63번. 이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와요. 우리 비산먼지 농도 계산하는 거. 공정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떤 농도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비산먼지 농도. 아니면 상당지격. 혹은 흑강도.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비산먼지 농도예요. 우리 먼지 칠치량이 가장 많은 위치에서 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죠. 그죠? 그리고 대조 위치에서 먼지 농도 측정을 하죠. 그리고 지금 보정을 해주는데 그 보정할 때 우리 풍양. 풍속 보정을 해주죠. 자 공시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 일단 비산먼지 농도는 체치량 제일 많은 데서 체치한 거에서 대조 위치에서 체치한 거 빼줍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 보정을 해줘요. 자 지금 보니까 풍양이 90도 이상 변한다고 했어요. 주풍양이. 그죠? 그럼 90도 이상 변할 때 보정 개수는 1.5죠. 그 다음에 여기 풍속 같은 경우에는 0.5 미만 그 다음 10 이상 되는 시간이 전체 5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1.2를 곱해 주셔야 돼요. 50% 미만이면 1.0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1.2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요. 값이 얼마가 되나요? 206.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4번. 자 요건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빈출이죠. 용어, 정의, 규정. 옳은 걸 구하랍니다. 약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안 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상온이 15에서 25. 실온이 1에서 35.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실온이 1에서 35도. 그죠? 그 다음에 상온은 15에서 25도. 그 다음에 찬 곳이 나오는데 찬 곳은 규정이 없느냐 0에서 15도씩인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열수, 냉수 있죠? 또 온수. 열수라고 하면 우리 끓는 온도. 100도씨의 물을 얘기를 하고 온수라고 하면 60에서 70도씨. 그죠? 냉수라고 하면 10도씨야. 냉수는 15도씨야. 요 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도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얘가 맞네요. 2번이 정답이죠? 3번 볼게요. 방울수라 함은 20도씨에서 10방울 아니고 20방울이죠.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10억분율이 얼마예요? ppm이죠? 그죠? 100만분율이 ppm 10억분율은 ppm죠.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죠. 요번에 굴뚝의 황상지경.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거의 5년이 안 나온 지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3m 세로 길이가 2m인 상하 동일 단면적 그러니까 동일 단면적이란 얘기는 만약에 상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서 동일 단면적인 사각형 굴뚝이래요. 여기가 3m, 2m 요렇다는 얘기죠. 이때 굴뚝의 환상지경이라고 하면 환상지경 어떻게 구하나요? 상당지경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 분의 2ab 요렇게 구하죠. 그죠? 사각형 똑같을 때는 요렇게 구합니다. 자 그럼 3 더하기 2 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그렇게 예산을 하시면요. 네 2.4 나오네요. 상당지경이라는 거는 이게 네모나게 생겼으면 굴뚝을 동그란 걸로 만들 때 얼마와 같나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직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지경 구하는 것처럼 환상지경 구해주시면 돼요. 정답 2번이죠. 정답 2번이죠. 정답 2번이죠. 정답 3번이죠. 정답 3번이죠. 정답 3번이죠. 정답 4번이죠. 정답 4번이죠. 정답 4번이죠. 정답 4번이죠. 정답 4번이죠. 정답 5번이죠. 정답 5번이죠. 정답 5번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